지금 여기서 이제 한 점이 꼭 필요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호 선수는 여기서 1루 주자 이용구 2루를 안전하게 진루시켜야 돼요. 방망이 짧게 잡고 있는 김문호 강공전환 바깥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여전히 방망이 짧게 잡고 있는 김문호예요. 강공전환. 좋습니다. 루팅 스트라이크 아웃. 김문호가 본인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어설픈 땅볼은 이용구가 2루에서 아웃될 수 있기 때문에 군의 플레이,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9번 타자 김문호. 계속되는 번트 자세. 다시 강동 공룩도 수익이 됐고. 다시 강동 공룩도 수익이 됐고. 2루를 쏩니다. 그런데 선구가 벗어납니다. 잘했어. 잘하네. 지금 김문호 선수가 어떻게든 그걸 타격하려고 개구리 타법을 시전했거든요. 그러네. 이게 작전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공이 워낙 높게 갈기 때문에 김문호 선수가 잡아서 통과하기가 약간 불편했는데 어쨌든 이게 몬스톱으로서는 경기가 풀리는 겁니다. 많은 걸 바라면 안 돼. 이게 지금 좋은 게 김문호도 주자 2루예요. 티점 기회입니다. 티점 기회. 헌해적, 헌해적.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 본다, 잘 본다. 자신 있게 봐. 탐스 2&2가 됩니다. 갈게, 갈게. 높은 코스 지켜봅니다.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권진혁 선수도 다음 타자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신부를 아웃판트를 무조건 잡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김문호는 편하게 풀 스윙이 있어요. 넣어뜨립니다. 결국은 볼. 홈런 찰라, 홈런. 저리, 홈런. 홈런 찰라, 홈런. 오차. 조저를 1루 1루, 2루에 이용루 1루에 김문호가 나가 있습니다. 다시 정글을 앞서나갈 수 있는 찬스에 서 있는 타자는 바로 정글입니다. 원해주나 못 보내주면 이거 심각해집니다. 비가 40도 내리기 시작한 그라운드고요. 실점 위기에 투숙 원진이요. 찬스를 잡으면 몬스터였습니다. 작품 타고 유격수 잡았어요. 1루까지. 유격수 잡았어요. 1루까지 전부가 벗어라고만 합니다. 그 사이에 이용구가 잡고 돌아 홈까지 들어갑니다. 땡큐, 땡큐. usst국 확 왔다. 실체로 만들었던 점수를 다시 또 실체로 읽는 경남부등학교입니다. 네, двух треть팀! 원아웃 주자 2루에 한 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할 3툰 3리의 타율 최수현. 송순준 선배가 이 30점을 할 때 이 최수현 선수 본인이 굉장히 좀 아쉬웠을 거예요. 타석에서 그거를 해주고 싶을 겁니다. 타격했어요 타격했어요 1루수 건져냅니다 그리고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이제 투아웃 그 사이 정으로는 3루까지 아 힘들어 아 힘들어 그리고 이제는 1회 2회 모두 타석에 들어섰던 박용택 선수인데 그 세 번째 타석 역시도 투아웃에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뭔가 지금 타이밍이 좀 안 낮아요. 세 번째 타석은 어떨까요 박용택입니다. 이번엔 됐다 됐다 됐다. 이번엔 이번엔 어떨까요 3루수 잡고 돌았어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아 안 떨어졌나? 아니야? 주로야 못 봤어? 너무 애매합니다. 너무 애매해서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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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너무 많아. 네, 보신 대로 발끝이 끝까지 베이스에 닿아 있습니다. 리디오 판독 결과가 결국 원심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쓰려. 아, 박용태. 우리 그거 빨리 쓴 거 아이가, 지금? 그거 났었지? 아웃이야? 박용태 벌금. 용태경 벌금. 그러나 스코어는 4대3. 상대 실책으로 다시 앞서나가는 최강 몬스터입니다.